안녕하세요. 저희 넥세인 히어로즈 선수분들을 훈련히 하고 있는 플라디스 집니다. 조은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제가 지금 3년째 우리 선수분들이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너무너무 기관이 많이 좋아지셨어요. 이 운동의 효과는 특정한 호흡과 만들어져 있는 동작을 통해서 신체 중심이라고 하는 센터를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.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근고격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재활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우리 선수분들은 공을 던지고 치고 그리고 빨리 달리고 여기 모든 힘들은 요비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이 중심을 통해서 사지 움직임이 원활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강화시키는 게 우리 선수분들에게 첫 번째 보험이 되는 목적이고요. 이제 그 다음 목적은 선수분들이 어떤 힘의 회선이라든지 아니면 순발력, 스피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밸런스 운동을 하면서 오른쪽, 왼쪽의 느낌 좌우 이제 다른 느낌을 저희가 계속 비교하고 이제 본인 인지를 향해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큐를 드려요. 선수분들이 직접 느끼게 되면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내 몸이 어디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부정렬이 있고 어느 부분의 근육이 가해져 있고 어느 부분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를 분석하시게 되거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재활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부상을 방지하는 스트레칭, 그래서 가동 범위를 좋게 해서 이제 선수분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. 저희는 지역은 경기도, 안산, 시흥, 대구, 신도시 쪽이거든요. 이제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피아리진단은 저희와 함께 좋은 필라테스 운동을 함께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많이 많이 검색해 주세요. 본필라테스예요. 감사합니다.